톡톡톡 떼내는거 안녕하세요 톡톡시아입니다 오늘은 파다치집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이 번개 이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생기게 우락부락처럼 생겨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어야되나 그리고 이거는 오독오독한다고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빼먹는 재미가 있네 한번 이렇게 본연의 맛을 즐기고 musIES 진짜 맛있어요 pierws 이번엔 초장이 들어가 보세요 참기름 고소해요 진짜 오독오독해요 이건 이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진짜 눈치는 오그랑 저거 못 받아보네 와 와 참기름에다가 와우 장난치 좋죠? 끝내줘요 끝내죠? 톳 이거 싫어하는데 냄새는 바다 포도 냄새가 똑같아요 식으면 아삭아삭하고 좋은데 뭔가 뼈 부족한 느낌 2%가 부족해요 진짜 바다 포도도 사랑입니다 진짜 맛있다 안되겠어 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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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스러운 맛이에요 톳 톳 톳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퍼펙트했어요 이거는 물미역인데 초장에 찍어서 초장에 찍어서 자!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자세요! 그러면 안녕! 두들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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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두들